일주일이든 서너 딸이든 같이 살아봐서 잘 알겠지만 우리 딸이 만만한 성격이 아니거든 딱히 동거한다고 추봉할 생각도 없었고요 거짓말하는 게 싫은 거지 엄마는 마음에 든다 뭐가? 집이? 집이겠니? 어쩜 눈 높은 건 네 아빠 닮아서 아니야? 응 초롬 그렇다면 하루빨리 그렇게 되길 바래 우리 타미 우리 타미 우리 집 가운이 뭐지? 인생의 셀프 그거 다 니들 믿으니까 가능한 거 알지? 엄마 일하십시오 ario им aos congress 게이 even 않는 movies so 아멘